너무 보고 싶어. 어제 베랑이 되었단 말이지. 어디서 베랑이 되었단 말이지. 어디서 베랑이 느껴진 거야. 자유를 마음을 표현하다고? 곤란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자유를 원해? 어?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해가 졌어. 우와, 별이. 여기 잡겠네. 그런데 되게 이런 아름다운 곳을 보면 남편 생각이 딱 나잖아. 맞아. 보여주고 싶고. 옛날에 그런 거 하나도 못하니까. 관리비였나? 뭐 아무튼 세무조건가? 이런 거를 막 내는 서류를 하면서 컴플레인을 하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똑바로 얘기해야 되잖아, 나. 그거에 반해서. 난 지도 보는 거. 외국 가거나 어디 가면 엄청 잘 찾는 거 어디를. 되게 멋있게 보여줘. 그런 거 하나가 되게. 그렇지. 너네 남편들은 친구 많니? 남편은 친구는 많은데 만날 시간이 없어, 얘네. 바쁘니까. 진짜 바쁘, 그렇지? 오빠는 나 아니면 거의 없어. 나랑 내 친구들 만나는 거나 자기 옛날 친구 아주 가끔. 오빠 행복하대? 우는 거야? 오빠, 행복하지? 상승훈 오빠 생각이 눈물이 나. 오빠는 다른 사람 만나는 거랑 안 좋아해. 확실해? 오빠 얘기도 물어봐. 오빠한테 물어보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말 안 해. 나랑만 있으면 막 소다소다를. 그러니까 언니 빼고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오빠가 되게 신나할 수도 있잖아. 신났으면 자주 가끔. 왜냐하면 한 번만 만나라니까. 아... 짱순 오빠 생각하니까 갑자기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네. 다음날 만나는 건 싫어하는 거 확실한데. 지금 혼자 있는 건 되게 신나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오빠. 뭐 하냐? 지금 휴게소. 왜? 첫 번째 캠핑 장소로 가고 있어. 그래? 어디 휴게소야? 여기 오빠 마음 휴게소. 상승휴게소. 상승휴게소. 너 상승휴게소 잠깐 보는 상승휴게소. 어디야? 셀카가 났어. 나 너무 탔어. 탔구나. 엄청 탔어. 얼굴. 나 왜 이리 얼굴이? 뭐, 안 되겠다. 빨리 집에 와. 나도 가듯이 봐. 야, 밤에 안 추워? 오늘 춥지는 않아. 잠자리는? 엄청 편해. 편해? 응. 오빠는 남은 밤 잘 보내고 있어? 너무 잘 자고 있어. 너무 잘 자. 그래서 내가 보고 싶다는 거야, 안 보고 싶다는 거야. 너무 보고 싶어. 어제 베랑이, 어제 베랑이 되었던 거 알지? 어제였어? 응. 아휴, 그냥 갔어야 되는데. 오늘도 늦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번 올래? 잠깐이면 되잖아. 가고 싶다. 오븐이면 됐어. 오빠, 그만해요. 빠이빠이. 민망이야기는? 갑자기 얼굴 빨개졌어. 마셔봐. 언니 말할 라떼야. 뜨거워. 굿? 와롤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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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잘 나왔대. 언니. 어? 이 사진. 예쁘지? 마음에 들어. 너무 웃는 게 너무 예쁘게 나왔어. 귀엽다. 완전 진짜 웃는 거. 햇빛이랑 빛받아가지고. 아, 팬들한테는 하나씩 보내줘. 응. 됐어. 미얼. 소 스윗하다. 언니가 보내준 사진 보냈더니 예쁘대요. 오, 너무 이뻐, 내 부인. 얼굴도 너무 예뻐. 배경도 좋고. 아니, 이런 스윗한 오빠에게 이런 군인 같은 거. 잘 받는 거지. 그렇지. 뭐라고 올라? 허니라고 할 때도 있고 뭐. 네? 네?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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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꿀. 꿀, 꿀. 꿀, 꿀. 꿀잖아, 꿀. 꿀, 꿀. 꿀. 유. 봤어? 네. 이어폰 깼지롱. 오빠 보고 싶어요. 오세요. 오빠 보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지금 정말 잘 먹고 있어. 주연이가 다 해주고 있어, 요리. 오빠, 얘 뭐 잘해? 김치볶음밥을 잘 만든 여자. 되게 싫어, 이런 거. 김치볶음밥을 잘하는 여자. 오빠, 핑클이야. 나 핑클이라고. 참고로 핑클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셨어. 뭐야, 세스팬이야? 누구? 블랙핑크 너무 귀엽지. 오빠, 지금 이런 귀한 시간에 지금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오빠랑 블랙핑크 연기를 해야겠어? 이 오빠가 철이 없냐, 아직. 정말 이래야 되겠어? 한 한 달 부인이랑 떨어져 있어. 정말. 한 몇 달 떨어져 있어. 오빠, 알겠어, 나의 소중함을? 정말 이럴 거야? 지금 핑클인데 블랙핑크 얘기를 할 때는 아니잖아. 오마이갓. 오빠, 얼굴 진짜 좋아졌다. 부인이 없어야 되는 거구만. 부인이 없어, 얼굴이 좋아져. 아니야. 특별히 더 좋아, 지난번 보다. 오빠, 자유를 마음껏. 요새 편하다고? 곤란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자유를 원해? 어? 여기 바다 왔어, 바다. 바다 왔어. 어디야, 지금? 해 뜨는 거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해가 안 뜨고 있어. 자, 여기. 얼굴이 보자. 잘 지내고 있지?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빠이. 사랑해, 빠이. 사랑해, 빠이. 사랑해, 빠이. 응. 빠이. 지금 잘 준비 다 된 거지? 뭐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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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남편? 응. 응, 이제 잘 나가. 응, 아니야. 괜찮은 생각보다 되게 넓어. 지금 휴가 짧아지고. 어, 우리 고양이. 응. 항상 이렇게 털이. 응. 바빠요. 나 지금 일어났다. 대박이지? 여기 바위가 있는데 여기 앉아서 내려다보면 산도 보이고 밭도 보이고 태양이 바로 내 정면에 있어. 여보세요? 응. 내일 가. 내일 가는구나. 내일은 몇 시 비행기야? 아이고. 가면 또 통화가 안 되겠네. 잘하고 와요. 웃음 시키고 와요. 어, 바쁜데만 내 선물은 필요 없고. 사건만 있으면 되는데 뭐 면세점 구경 한번 해 보고. 뭐 입장 있으면 사야 되네, 뭐. 어? 샴페인은 맛있다는데 자꾸 왜 사 온지 모르겠고. 기념품 같은 거 나 세상 싫어하는 거 알지. 골프 용품 관심 없는 거 알지. 건강에만 갔다 와요. 갈 필요 없죠, 뭐. 네, 모래밭에 유리 러브 성향 써놓고 갈게. 발라별 뿅. 응. 고맙습니다. House